그럼 우리 나머지 코드 정리 정돈 해볼까요? 여기 updat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cut 해서 저는 export update function request response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cut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. 리로드 한 번 해볼까요? 자 에러가 뜨네요. 에러가 왜 떠요? 제가 저장을 안 해서 그랬어요 또 에러가 있네요. query data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query data는 여기 이 부분이죠? 요거를 update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다시 리로드 하니까 잘 동작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update process 부분도 우리 같이 처리해 봅시다 topic update underbar process request response 이렇게 한 다음에 끝에다가 export update update underbar process function request response 이렇게 그리고 한 번 저장해 볼까요? Maria db to to submit 잘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elete process 까지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이거를 역시나 또 컷해서 topic delete underbar process request response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expose 이렇게 한 다음에 삭제가 잘 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delete를 클릭했을 때 삭제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코드와 비교했을 때 지금 코드는 어때요? 한눈에 들어오죠 훨씬 더 단순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해진 덕분에 우리는 더 복잡한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청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저자와 관련된 CRUD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